아 근데 소리를 지금 내가 이쯤에 아마 들었을거야 소리 들리죠 지금 뿌시고 이렇게 지금 따로 이번에는 같은 실수 안하려고 대연차포 들고가죠 어 근데 어 배후를 치죠 근데 대연차포가 있죠 여기 지금 어 이러면 엔진 부셔야지 지금 한대 박았으니까 엔진파괴 타이거 안좋죠 지금 상황 스나는 뭐하냐 스나가 지금 들어요 타이거 계속 후루를 막고 있습니다 아 타이거 따위죠 이러면은 이런 방법이 없어 지금 KV8을 막을 수 없죠 예 지지칩니다 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아 이게 사실상 운으로 이겼다 말이죠 이거 일로 오네 어떻게 딱 대연차포가 나가는 타이밍에 타이거가 들어와서 거기 따위죠 아 아 네 운이 좋아서 거의 반으로 반은 운으로 이겼네요 이거 네 그런 경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V8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얼마나 싸고 세고 딴딴한지 알 수 있는 경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 l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2018 하고